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은 2타로 방송합니다. 이때까지 미루었던 난초여행 62회차를 마무리하고 바로 달아서 방송 촬영을 합니다. 지금은 판매방송 입니다. 판매방송 해가지고 지금 소개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실러리아나하고 입장은 무늬는 거의 비슷한데 입 속에 색깔이 약간 흰색에다가 있습니까. 잎 속에 무늬가 드러나요. 요거는 참고로 향은 그렇게 없습니다. 약간 미향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향을 맞지를 못한다는 그런 향 이에요. 지금 이렇게 피는 상태고 요걸 혹시나 행여나 가져가서 잎이 시들었다고 물을 많이 주면은 아니습니까. 요 아이들이 또 망가집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되드러기면 요 시기는 건조기기 때문에 물을 되드러기면 적히 주셔야 되요. 적히 주의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예쁜 꽃 끝까지 다 보고 잎도 이제 새뿌리가 다시 아니 있습니까. 건조하게 내놓으면 요 아래처럼 이렇게 새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기 때문에 요 때 물을 많이 줘버리면은 새뿌리가 문을 닫아 버리면은 또 아니 있습니까. 잎이 시들시들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조금 적히 주시고 섭만 일어 가지고 한 번씩 일어 가지고 채워 주시면 될 거에요. 새뿌리를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주의 많이 주면은 이 아들 또 잎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요 이름은 필리핀 렌시스. 실레리아원하고 입장 문의는 약간 살짝 같은데 꽃은 하얀색 그저 잎에 약간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은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매력이고 요 아이들이 굉장히 꽃 개화율이 굉장히 좋네요. 내가 이제 길러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우연한 지금 개화된 상태 요거는 개화된 거는 요거는 저희들이 판매를 안하고 판매를 안하고 안쓰며 다 꽃이 피고 구독자님 댁으로 갔을 때 활짝 필수 있게끔 안쓰며 그런 정도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렌시스 1번 그죠? 1번 꽃 3송이를 달았습니다. 이게 입장도 건강하고 1번 가격 5만원입니다. 5번은 1번 가격 5만원이고 2번은 꽃이 2송이 달았는데 2송이 달았습니다. 5만원입니다. 3번도 3번도 안쓰면 꽃 3송이 달았는데 건강하게 뿌리에 활짝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2번도 뿌리는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되도록 하면 안주시는 게 아니지만 뿌리가 잘 내립니다. 물을 많이 주면 또 뿌리가 버립니다. 그리고 3번 꽃 3송이 5만원입니다. 4번도 꽃 3송인데 5만원입니다. 여기는 충분하게 자를 수 있게끔 굴피 부작을 했습니다. 굴피 부작을 거의 30cm, 20cm에 30cm 이상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따로 부작을 안하셔도 될 거에요. 5번, 5번도 꽃 3송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었고, 5번도 꽃 3송이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6번도 안있습니까? 지금 뿌리가 활짝 되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7번, 7번도 뿌리 건강상태는 좋습니다. 다행히 잎은 한 장인데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꽃은 4송입니다. 8번, 8번도 꽃 3송입니다. 9번, 9번도 꽃 3송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0번, 4송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10번도 꽃 4송이 붙었습니다. 11번, 11번도 꽃 3송입니다. 지금 꽃이 피기 1번 직전입니다. 그죠? 12번, 12번은 4송입니다. 꽃이 4송이 붙었습니다. 13번, 13번도 꽃 3송이 붙었습니다. 14번, 14번 꽃 3송이 붙었습니다. 14번, 15번도 꽃이 3송이 붙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이제 호접난도 이게 올해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마지막 방송이 될 거에요. 그리고 지금 요거 바로 따라서 어제 판매했던 것처럼 지금 덴드로비움 빅 레드 드로곤볼이라고 붉은색이 나오는 거에요. 붉은색이 아주 진한 붉은색이 나올 거에요. 붉은 진한색이 나오는 그 꽃들. 저희들이 이제 지난 내에 올해 아직까지 꽃이 피지를 안 해가지고 지난 내에 꽃이 피었던 아이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꽃이 피는 걸 아니었습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빅 레드 드래곤볼이라고 들어보는데 색깔이 아주 진한 색깔이에요. 일반 여기 지금도 이렇게 진한 색으로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옛날에 제가 취미를 했던 건데 꽃 자체가 둥글고 안 있습니까? 둥글고 조금 일반 꽃들은 조금 길쭉하게 놓는데 네드 드래곤볼이라고 네드 드래곤볼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그 뭡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때까지 판매했던 네스트가 인다면 네스트가 최고로 진한 색깔이에요. 최고로 진한 색깔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작을 티커목에 부작을 2년 전에 부작을 했던 거에요. 2년 전에 부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꽃이 달기 시작해가지고 신화도 건강하게 놓았습니다. 신간에 건강하게 놓았기 때문에 요거는 부작은 판매가격이 5만 5천원입니다. 2번은 2번도 5만 5천원이고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010 판매방송 전용 휴대폰이 따로 있습니다. 010-3661-696입니다. 그쪽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문자를 해가지고 구입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제 폰이나 아들 폰으로 오는 것들면 저희들이 업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자를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661-696입니다. 이쪽으로 주문을 해서 채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시 하겠습니다. 꽃은 이 꽃이 피입니다. 아주 진한 색이에요. 1번은 티커목 부작이 5만 5천원 2번도 5만 5천원에 꽃 많이 붙었습니다. 6송이 붙었고 3번도 유목이 걸작이 예쁘네요. 이것도 꽃이 지금 붙고 5번도 꽃이 아니습니까 이게 유목이 걸작이에요. 4번도 5만 5천원에 5번도 유목이 참 멋있습니다. 유목은 다 멋있네요. 5번은 신화가 전진이 2개에요. 6번도 5만 5천원에 전진이 2개에요. 7번도 5만 5천원에 전진이 2개에요. 8번도 전진 2개에요. 전진 2개짜리는 꽃이 조금씩 적히다는데 내년에 기대가 되겠죠. 8번도 5만 5천원 9번도 5만 5천원 10번도 5만 5천원 10번도 5만 5천원 11번도 5만 5천원 11번도 5만 5천원 12번도 5만 5천원 13번도 5만 5천원 13번도 5만 5천원 13번도 5만 5천원 14번도 5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유목이 전진이 2개짜리 꽃대가 2개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그리고 아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도 15번도 전진이 2개에요. 항상 전진은 참고하세요. 꽃은 그렇게 많이 안달았습니다. 신화는 2개고 16번도 5만 5천원이에요. 16번도 5만 5천원이고 16번까지 우리 목구방송을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트 포트 방송이 17번이 꽃이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개 8종이에요. 8종이 나올거에요. 그러면 요거는 포트는 우리가 4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또 18번 이렇게 우리가 토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것은 이것도 꽃이 8종이 붙은데 토기가 한 개 붙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요거 하고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 같으면 다시 한 개 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를 받습니다. 추가를 받다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달라는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그걸 부작을 만들어드립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토분 요거 하나는 별도로 구매를 하는 내가 해보고 싶다 구매를 하는것 같으면 한 개 만원을 더 추가를 하시면 되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방송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4만 5천원 5만 5천원을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택배비가 5천원 따로 안 있습니까? 따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주가를 하셔서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번인 19번도 꽃은 많이 달았습니다. 지금 달아 놓은 중에 가지고 지금 19번도 4만 5천원 20번도 20번도 꽃이 안 있으면 4개 8개 최소한 8개 8개에서 10개 정도는 붙을 거에요. 한 군데에서 3개씩 나오는 것도 있고 물만 많이 안 주시면 꽃은 탈락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다 클 거에요. 21번도 21번도 4만 5천원 21번도 4만 5천원 21번도 꽃이 5개 붙었습니다. 22번도 4만 5천원 꽃이 요것도 5개 10개 정도 되겠죠 꽃이 23번도 4만 5천원 그죠 23번도 4만 5천원 여기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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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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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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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24번 4개 붙었는데 요것도 10개 정도 붙을 겁니다. 꽃은 24번 45,000원 25번도 45,000원 그죠 1 2 3 4 5개 요것도 최소한 10개 이상 26번 45,000원 요것도 1개 2개 4개 5개 6개 정도 12개 13개 정도 27번 45,000원 꽃도 많이 다 붙었습니다 28번 45,000원 요것도 10개 정도 이상 붙었습니다 10개 정도 될 거에요 29번 45,000원 요것도 1개 2개 3개 4개 5개 붙으면 10개 정도 될 거에요 30번 45,000원 요것도 8개 이상 마지막으로 31번 이 2개 신화 2개 이런데 꽃은 요것도 나중에 쳐다보면 6,8개 정도 붙을 겁니다 신화가 2개 나올 겁니다 이후로 이 방송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 앞에 판매했던 꽃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아주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이라 가지고 이런 것도 소장고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하나같이 작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평생 반려식물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부양은 끝까지 그렇게 추구를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저희 부양을 끝까지 믿으시고 아니십니까 예쁘게 아니십니까 이보다 더 착한 가격으로 싸게 구입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구매해 보시던 분들은 아실 거에요 지금 심플이나 뭐 다른 유튜브를 보면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 하시는 데는 거기에 조금 드물거에요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 가격보다도 어떤게 좋은 종자 어떻게 정말 이렇게 실속 있게 부작을 이래 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들이 판매한다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물을 정말 아니십니까 내가 기르는 것처럼 아니시면 저희 부양란은 그렇게 아니십니까 내가 꽃이 좋아서 정말 길러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쁜 꽃 잘 구매하셔가지고 평생 반려식물을 반려식물처럼 하고 키우시다가 아니십니까 항상 아무 점이 있으면 아니십니까 저에게 휴대폰 010 35836961 유튜브에 키우는 방법을 묻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 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바로 아니십니까 전화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리기 때문에 그 전화로 키우는 재배방법은 그쪽으로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하면 저한테 아니시면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쭉 가 있습니까 전화번호 주시면 1대1로 카톡채팅을 해가지고 기르는 방법 아니십니까 1년동안 공유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유튜브 영상이 아니십니까 그죠 난초영상 유튜브 소개사 아니십니까 유튜브를 하다보면 그 안에서 판매 그때그때 기르는 방법을 제가 계속 공유를 할거에요 저 따라 아니십니까 그렇게 또 1년간 오래 아니십니까 열심히 따로 해보시면 정말 예쁜 꽃이 필거에요 참고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두삼이 꽃이 피고 나서 지고 나면 물을 한번 흠뻑 주세요 흠뻑 주가지고 시나가 1,2cm 나고 나면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이나 한 달에 한 번씩만 물을 주세요 그러면 아니십니까 멋지게 아니십니까 쭉 커가지고 나중에 여름에 여름 뭡니까 팔을 한 20일부터 물을 영양제 주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 급격히 살을 지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이유없이 물을 끊어가지고 꽃눈이 3월 1일날 첨물을 한번 흠뻑 주면 아니십니까 그죠 꽃눈을 밀고 올라올거에요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계기를 해가지고 쭉 하고 방송할 때마다 한계 한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메모를 하시던 참조를 하시고 아니십니까 영상을 자주자주 꺼내가지고 한번 구독 아니십니까 알림 설정 해가지고 구독 아니십니까 좋아요 눌려 주시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구독 해가지고 좋아요 아니십니까 그것만 올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후 또 뭐 시간나는대로 계속 저희들은 제가 지금 재배를 했다 하다가 이때까지 시민을 보고 즐기다가 저미를 보고 즐기다가 했던 이런 이런 안오스문 이거는 산제품이에요 저희들이 어디고 거기에 필리핀에 산제품 아니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길렸던 이런 아이들도 제가 이거는 단독 해가지고 한계 가격 얼마 얼마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가격을 띄울거에요 꽃이 어느정도 피면 화색이라든가 모든걸 보고 띄워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올해 이런 좋은 품종 색상 좋은 가지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는 아니십니까 네드 드래곤볼 저번에 핑크 드래곤볼 하거나 네드 드래곤볼 하고는 또 틀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드 드래곤볼 아주 진한 색이기 때문에 잠시 혼돈이 오실라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정말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빨입니다 이래서 부자개 이렇게 건강하게 길러 낳아놨고 아니십니까 나중에 저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은 다른데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난처들을 혹독하게 야생에 그렇게 혹독하게 혹독한 그 기운처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잎은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 꽃만 비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요게 정말 야생에서 기르는 그 수준을 해 가지고 맞춰서 기르기 때문에 신화도 아주 건강하게 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했던 그대로 했기 때문에 고리하시고 지금 제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래 가지고 자부심을 걸고 판매 방송을 하고 항상 불만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아까 유튜브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아니십니까 그 댓글 불편을 해소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호접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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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청 시청 시청하고 구입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꽃과 함께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